어떤 공직도 맞지 않겠습니다 장재훈씨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참 억울할 겁니다 요즘에 이준석씨하고 그렇게 젊은 친구하고 싸워야 되니까 어떤 임명직도 안 맞겠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서 예당 중진위원으로서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개파활동으로 비춰지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맞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은 또 권성동 씨가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선거가 무너진 부분들이 지금 세대하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엄청난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장재원 씨도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으로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발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제 생각은 아마 기여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물론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선인 시절 3월 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9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 동안 선거 공중성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선인으로 훗날 그 문제에 대한 공과를 따지게 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제약했죠 그리고 그 문제가 많았던 사전투표 동료의 본인 선거에 있던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9일 지방선거에서 다 앞장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중진급 의원들과 당 전체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2년 후에 있었던 총선은 패배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다시 또 선거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나 대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장재원 의원이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의 입을 다물었던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까 당선인이 되고 나서 윤석열 측의 여러분들 변호사 몇 분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을 전했던 한성천 씨를 찾아와 가지고 상세하게 문제를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6개월째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장재원 의원이 소위 부산의 사상구 지역구인데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서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의 2020년도 4.15 총선 사례는 사상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고 2017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던 5.7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부산광역시 사상구 미래통합당의 장재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이 맞붙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을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2%의 표가 이동합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그리고 그 표가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한테 이동합니다 그래서 배재정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예스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투표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특정 후보의 경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0에서 3% 정도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예스 플러스 12%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차익값의 앞부분인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가 전산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레벨에서 바로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의 일정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가 빼앗겨서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로 이동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재야전문가가 보내준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이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입니다 배재정과 장재원의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차익값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관내사전 모든 데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대표를 하게 됩니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값이 여기 보시면 부산 사상구의 삼락동을 보시게 되면 배재정은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특정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장재원은 마이너스 11%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은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입니다 그때도 배재정과 장재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작고 그다음에 모두 민주당은 플러스고 모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와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쪽 가장 왼쪽이 정상선거입니다 그래서 재야 전문가가 2020년도 21대 사상구 선거에서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률을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그 진짜와 당일투표 득표율에 빼기를 해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가장 왼쪽인 2016년 20대 총선처럼 아주 작은 수치로 이렇게 분포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재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다는 것 배재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 수치가 작습니다 맹백하게 중앙에 있는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라는 것이 실정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경우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0에서 3% 이내의 값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 거소, 선상,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국회자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동별로 다 이렇게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적인 관계가 발견되면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로서 아무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선거가 공정선거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조작값이 12%, 12% 장재원의 표를 12% 빼앗아 가지고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의 표를 12% 빼앗아 이동시키고 다른 한 후보, 군수 후보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장재원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2%를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꿀끄덕하고 먹어치웁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주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2%를 여러분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꿀꺽하고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어치운 겁니다 그 표수가 3959표입니다 3959표를 빼앗고 3959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총 이동된 표수는 3959표 곱하기 2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는 정상선거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2%가 나와야 되는데 50%로 부풀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1번이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는 정상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5%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47%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착각 여러분들 이런 것이 찾아집니다 총 15%를 조작했습니다 여기 15%라는 것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5%에 손을 댄 것 같다 그러니까 장재원을 비롯한 세 사람 후보한테서 7.3%의 표가 이동합니다 7.3%를 대주고 7.3%를 빼앗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전국 평균의 총조작 규모는 대략 25%로 추계가 됩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장재원 후보가 지역구 관리가 잘 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심하게 손을 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12%는 특정 장재원 후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얼마를 뜻하고 밑에 여러분들 15%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5%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는 총득표수가 59,345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 사전투표에 조작한 것을 고친 상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당일 득표수하고 더해 보니까 실제로는 55,386표밖에 못 얻었더라 장재원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66,352표를 얻었다 이렇게 했지만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70,282표를 얻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0%로 무려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비정상인 거죠 당일이 43%가 나오면 사전도 43%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장재원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4% 사전 득표율이 47%로 7%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위에 거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1% 당일 득표율 44% 차이값 플러스 7.4%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48% 당일 득표율 55% 차이값 마이너스 6.8%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오죠 그러나 이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에 이것이 손을 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상태처럼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12%를 빼앗았기 때문에 12%를 빼앗긴 것을 다 원상복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0.6% 차이값이 1.1% 정상선거라는 거죠 정상선거는 이렇게 0이 나옵니다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매우니까 선거 사기가 있었던 경우는 이렇게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마침 장재원 후보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맞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특히 또 장재원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는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6개월 동안 입을 다무는데 장재원 의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국가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가지고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아이들하고 함께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로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선호 문제나 무슨 선택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양식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보통 시민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를 저지른 것과 선거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들은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체제가 지금 심하게 공격받고 와해되어 가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탄압 심각한 탄압을 여러분들 받으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병호의 자존심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역사의 촉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젊은 날 30대부터 일관되게 국가의 흥망성세라는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그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전망하고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은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닐 수 있지만 촉이 있는 사람의 그 사건은 국가의 여러분들 뭐죠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사건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냥 깔아뭉개도 되는 검찰 시절에 아주 익숙했던 선택적 수사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 세대의 노후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식자청과 언론인들의 이 기이한 침묵과 무관심과 은폐를 위한 그런 발악과 그런 만행에 대해서 정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합니까 대통령 밥값이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그것이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 사안이 아니에요 검사 시절에는 A라는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준 은명입니다 은명 명령입니다 대진아님께서 장제원 의원을 너무 신뢰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장제원을 내가 신뢰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정치꾼들이겠죠 다만 그가 나왔기 때문에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 내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 꾼들이니까 내가 꼬집지 않습니까 당신 시들의 비서실장을 맡았을 때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데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